효도밥상 사업에 공감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후원금 기탁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식회사 루키스에서 후원이 이어졌는데요. 온기가 가득했던 현장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정책회의실에서 효도밥상 후원 기탁식이 열렸습니다.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노인 중 급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료로 균형 잡힌 점심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결식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주민참여형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취지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자 주식회사 루키스와 합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각 1,500만 원과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